오늘 학교 끝나고 PC방가서 리그 오브 전설 할 사람? 어? 짜요! 짜요! 좋아 리아 끼시고 얘들아 너네 팀 어딘데? 나는 브론즈 3이야 브론즈 3 딱 수준 나오쥬? 나는 실버 2거든 오늘 PC방 따라와 내가 캐리해줬나? 진짜 벌레 냄새난다 벌레? 야!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야? 너는 티오가 어딘데? 나는 그랜드 마스터야 그랜드 마스터? 거짓말 치지마! 그랜드 마스터라면 프로게이머도 할 수 있어! 뭐? 요즘에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게임은 안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그랜드 마스터였다구 에이! 뭐야! 옛날 옛날 하는 애들 보면 다 못하더라! 맞아! 그런 애들 화들 보면은 아주 거짓말의 허세충이더라구! 허세충... 에이! 뭐래 이 벌레들이! 오늘 PC방으로 따라와 이 버스기사 주식대님께서 너네들 티오 쭉쭉 올려줄게! 어? 진짜? 나도 오늘 티오 올릴 수 있는걸까? 음... 뭔가 의심스러운데? 너 정말 그 맛 맞아? 음... 그랜드 마스터는 너무 허세가 심했나? 그래도 나름 왕년에 골드 티오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구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... 하지만 브론즈 실버쯤이야 쉽게 캐리할 수 있지! 야! 댕댕아! 속고만 살았어? 그 대신 오늘 PC방비는 내껏 너네가 다 내라! 어? 그래! 알겠어! 내가 PC방비 내줄게! 진짜? 너 잘하는 거 맞지? 늑대야? 에이! 진짜 내가 돌잔치 때 처음 잡은 게 마우스야! 걱정하지 말라고! 자! 이제 시작을 해볼까? 아! 맞다! 게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픈데 얘들아! 너네가 나한테 라면 좀 사줘야겠다! 야! PC방비까지 내주는데 라면까지? 야! 너네 티오 올려줄 버스 기사님한테 그 정조도 멋내줘! 그래! 맞아! 늑대는 나를 브론즈 탈출을 시켜줄 유일한 빛 같은 존재인 거야! 알았어! 내가 사올게! 응! 그래! 그래! 이모한테 라면을 갖다 바치면 티오가 올라간다구! 진짜 더러워! 용이 들어 밥 먹고 있으니까 말이야! 아! 다 먹었다! 에드나! 버스 기사! 준전 시작한다! 모델들 꽉 잡아! 모델의 곤리띠어까지 올라간다! 준비되었지! 오! 물놀리지! 잘 부탁해 버스 기사! 어! 어! 알았어! 자! 그러면 게임 시작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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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는데? 늑대야! 그쪽으로 가면 상대팀한테 죽을 거야! 아니! 브론즈 따위가 나한테 명명이야! 이쪽으로 하면 다 죽을 수 있다구! 아니야! 그쪽에 적팀 다 숨어있다고! 가지 말자! 에이! 모두들 조용히! 부실골 벌레들아! 자! 간다! 펜털 길을 보여줄게! 제압되었습니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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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아! 우리 팀 진짜 뭐하냐! 같이 갔으면 다 죽이는 건데! 아! 진짜! 야! 내가 가지 말랬잖아! 거기 적팀 있었다고! 아! 진짜 너 크면 아니지! 보니까 스킬이 길을 잃고 방향감을 상실한 채로 비틀거리던데 말이야! 어? 그러니까! 브론즈인 나보다 판단이 안 좋아! 너! 티어! 거짓말이지? 네! 손이 덜 풀렸나? 다시 한번 해보자! 에이! 됐어! 안 해! 아까부터 그리고 말끝마다 벌레벌레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네가 더 벌레인 거 알아? 벌써 다섯 번째 너 때문에 지고 있다고! 그래 이 벌레야! 그리고 오늘 PC방비! 라면값! 내일까지 다시 돌려줘! 에이! 뭐 치사하게 다시 돌려달라고? 에이! 이게 브론즈 실버 따윈 너네랑 같이 게임해주니까 나랑 비슷해 보이냐? 에이! 기껏 버스 태워줬다 이 진짜! 이 버스는 무슨 다졌는데! 야! 자존심 부리면 뭐가 달라지냐? 솔직히 네가 제일 못했어! 맞아! 내가 분석해본 결과! 데미지를 넣은 양도 네가 제일 적었고! 넌 그랜드마스터인은 상대팀은 브론즈고! 어? 왜 네가 치는 게 말이에요! 된다고 생각하니? 야! 그래! 니들 잘났다! 너네들 어머님! 그랜드마스터! 헐! 저 배드립했어! 진짜 산넘네! 진짜 게임도 못하는 게 놀아주니까 안되겠다! 진짜! 진짜 내 실력을 보여줘야겠어! 자! 집에 있는 핵 프로그램을 USB에 옮겨서 PC방에서 써서 내일은 내가 캐리한다! 하하하하! 이 프로그램은 진짜 안 꺼내려고 했는데! 너네들! 얘들아! 어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? 어제는 말이야! 내가 진짜 미안해! 내가 어제 게임이 잘 안 돼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아 진짜 그래도 어제 하루 종일 우리한테 벌레라고 부시해놓골 맞아 진짜 미안해 오늘은 벌레라고 안 할 테니까 PC방 가자 이번엔 내가 진짜 캐리해줄게 어제는 내가 너무 오랜만이라 손이 안 풀린 거야 어제도 하루 종일 손이 안 풀렸다고 해놓골 응 맞아 이번엔 진짜 진짜 한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보여줄게 그만 실력을 자 USB 꽂았고 자 그럼 얘들아 시작할게 큐큐큐큐큐 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지금 기회야 기회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펜타큐 펜타큐 쉽지 야 브론즈 실버 벌레들아 봤지 잘하긴 하는데 늑대야 어제 벌레라고 해서 미안하다 해놓고 또 그런다 맞아 너 왜 그래 에이 뭐래 이게 실력으로 증명했으니까 너네 벌레인거지 알겠으니까 반시 좀 갔다올게 진짜 늑대 녀석 게임 좀 잘한다고 우리한테 막말하고 진짜 오늘하고 다시는 안할거야 근데 리아야 늑대 컴퓨터에 USB도 꽂혀있고 게임 화면이 좀 이상한데 뭔가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거 같고 말이야 어? 어? 야 이거 게임핵이잖아 그럼 핵 써놓고 자기 실력인 척 한거야? 어? 열바닥 참 교육 말이없네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에이 시원하다 어? 벌레들 캐리바를 준비됐지 어? 어? 뭐야? 내 게임 계정이 왜 정지당했지? 아 그리고 옆에 있던 USB는 또 어디갔어 응 내가 니 계정 신고했지 너 이 USB 없으면 캐리 못하잖아 야 그거 돌려줘 너 핵 쓰고 자기 실력인 척 하는거 안쪽팔려? 응? 어? 어?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거 너도 알고이지? 야 친구끼리 왜이래 내가 버스 세워줬잖아 버스는 무슨? 무시만 했잖아 됐어 너너랑은 전구야 집에 갈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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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너가 이 PC방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우리 잠깐 경찰서로 갈까요? 어? 엔해에에에에에에ㅔ 저기 잘못했어요 다시는! 다시는 뿜뿜으로 그림 해드릴게요! 심심하게